다음 상담입니다. 전화로 이야기 나눠볼게요. 시청자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어떤 종목 진단 도와드릴까요? 코롱 인도에. 좋습니다. 매숫가란 비중 어떻게 되세요? 비중은 20%고 매숫가란은 98,000원에. 98,000원이요? 네. 아이고, 어떡해요.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?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안 그러면 지금이라도 조금 더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이런 게 여쭤보고 싶어서요. 알겠습니다. 전화 잘 주셨고요. 이 종목에 대해서는 빠르게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세요. 네. 네, 시청자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자, 이 두산, 아, 저, 저, 코롱 인도를 매수하신지가 1년 좀 더 되신 것 같네요. 네, 네. 1년 반쯤 돼갑니다. 네, 그때쯤 매수하신 것 같은데 이거 어떤 이유로 매수를 하셨나요? 솔직하게 얘기해서 TV 보고 했습니다. 네, TV 보고 그럴 수 있죠. 네. 자, 이게 코롱 인도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조금 있었던 그런 종목이에요. 어떤 모멘텀이냐 하면 수소 관련된 모멘텀이 있었어요. 자, 이게 어떤 거를 하냐면 저 수소차에 지금 전기차는 그 배터리를 충전을 해갖고 이렇게 움직이는데요. 네. 수소차 같은 경우는 이 연료전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수소를 집어넣어서 전기를 직접 만드는 그런 구조거든요. 그런데 이 수소차가 전에 한 번 수소경제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되게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때 조금 고점을 찍은 것 같은데 이게 수소차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이 연료전지라는 게 되게 좀 재미나는 그런 구석이 좀 있는 그런 거예요. 뭐냐 하면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연료전지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. 또 이런 것들을 하나를 이렇게 좀 잘 개발을 하면 다른 쪽에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우리 대규모로 발전을 만드는 발전소 같은 것도 그 수소연료전지로 만들 수 있고요. 또 이 연료전지로 전기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물을 분해해갖고 수소를 만드는 공정이요. 수소를 집어넣어서 전기를 만들면 그 발전소 전기를 만드는 게 되는 거고 또 그 공정을 반대로 돌리면 이런 부분들은 수소를 생산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거든요.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부품들 이런 것들을 좀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커요. 사실 우리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기 자동차 그거 딱 하나잖아요. 그거 딱 하나고. 그런데 이 수소 같은 경우는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무한대로 정말로 우리 지금 전기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 나중에는 서서히 서서히 이런 쪽 수소 쪽 이런 쪽으로 다 바뀌어갈 겁니다. 그리고 또 지금 배 있잖아요. 타고 다니는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수주 많이 하던 거.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LNG선이 친환경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LNG선 같은 경우도 메타놀선으로 이렇게 바뀌어갈 거예요. 그랬다가 그 다음 코스는 이 수소 쪽입니다. 수소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선박을 그게 최종일 거예요 아마. 그래서 클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아직까지는 부각이 좀 안 되고 있는 겁니다. 현대차 쪽에서 수소차 개발한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조금 뒤로 연기려고 포기한 건 아니고요. 그랬던 부분들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이유들 그리고 수소 쪽이 지금 작년 1년 내내 부각이 안 됐습니다.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좀 소외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각이 된다면 그리고 또 그렇게 크게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수소 쪽 같은 경우도 부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. 현 정부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현재 원전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데요. 또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시큰둥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수소 쪽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친화적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. 그런데 여기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거는 지금 너무 좀 주가가 많이 이렇게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비중이 20%나 되세요. 지금 벌써. 그래서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셔도 지금 뭐 크게 좀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팔고 나올 수 있는 그 정도는 안 될 겁니다. 그리고 비중을 너무 많이 실으시면요. 위험해요. 한꺼번에 비중을 너무 많이 실으시면.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지금 주가가 계속 뭐 조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 실적 부분들을 보면 그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. 지금 뭐 이게 호룡인더가 시가총액이 1조 1천억 정도 되는데요. 화학 쪽들 뭐 이런 쪽들도 있지만 저 실적 부분들은 잘 찍혀 나오는 편이에요. 2022년도 실적도 뭐 2021년도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때보다 약간 못한 수준이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뭐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크게 뭐 좀 주가가 아래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많이 빠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래서 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 매수하는 거는 비중이 너무 커지니까 반대의 의견 드리겠고요. 일단 뭐 수소 관련되는 모멘텀들 이런 것들이 좀 부각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보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부 정리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? 정리해갖고 뭐 다른 쪽으로 갈아타시려면 그 방법은 절반 정도 정리해갖고 뭐 다른 쪽들 그런 쪽으로 갈아타는 거는 괜찮다라는 생각인데 일단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은 매수하지 마시고요. 이렇게 실적 나오면서 실적 보고 실적 대비해갖고 조금 싸다, 저평가됐다, 그런데 주가는 좀 못 올랐다 싶은 종목들 이런 것들을 골라서 들어가시면 제일 좋을 것 같네요. 그러면 현재 이 주식이 앞으로 어느 정도 있으면 좀 부각이 될까요? 수소 관련되는 얘기는 뉴스 같은 것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. 그런데 그 뉴스가 언제 나올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, 사실. 그런데 오늘도 환경협회에서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 제가 뉴스 잠깐 앞머리만 잠깐 보고 나왔는데 지구 기온이 지금 1.5도가 올라갔다, 이거 2도 넘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들 좀 나오고 있으니까요. 이게 좀 그렇게 크게 멀지 않은 실내 어떤 뉴스는 한 번쯤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. 그러니까 그때를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별로네요, 그지? 어려울 것 같아요. 이제 수소에 대한 모멘텀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 지금 확실하게 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. 지금 채팅창에서 코오롱인더 같이 높은 가격에 매수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또 코오롱인더의 상승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저도 같이 응원을 할 테니까 지금 좀 잘 대응을 해보시고 또 지금 워낙에 또 잘 올라가는 종목들 많으니까요. 그 종목으로 또 수익도 채워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도움이 되셨을까요? 네, 오늘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히 계세요. 네, 감사합니다.